아휴 자 여기 응애뱀이 있습니다 오늘 해볼게임 탕탕특공대를 만들 회사의 새로운 신적 뱃뱃뱃뱅 요 게임 일단은 하는방법 심플해요 기러기 키우기 해보셨죠 여러분? 고겁니다 고거 거기에다가 탕탕특공대를 합쳐가지고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시스템인거 같더라구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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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마구 한번 키워보자 오 스킬이 생겼네요 호호라 그러면 일단은 볼뱀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오오 몸통쪽에 불대포가 하나 생긴거 같은데 빠바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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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화력이랑 얼음이 있는데요 어? 불? 얼음뱀? 아니야 하나만 일단 한번 가봐 자 우리 뱀이 출격해요 뱀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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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아 아 아직 이 정도로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디 보낼 수 없어요 일단 빠르게 좀 키워봅시다 자 스테이지가 지금 30스테이지까지 있는데 도전에 바로 20 넘어서 30까지 갈 수 있나? 일단 해볼게여 점점 길어지고 있다 자 다음 스킬은 뭡니까 어 몸체 3개 늘리는거 이거 필요할거 같은데 우리 불뱀이 몸이 좀 더 길어져야겠지 레츠고 오 대포 확실히 좀 많아졌어 갈 길이 멀어보이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요정도면은 랄랄랄라 랄랄랄라 오케이 동그랗게 가면서 모빈치면서 공격 뭉격 아 쫓아와봐요 아 레이마브지 아 잠깐만 HP가 높을 때 공격력 업이라 우아우아 이거는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불과 얼음의 메타로 갑니다 따당 어허 오 빨간색 파란색 조금 이뻐졌는데 써클 데미지라는게 생겼네요 어 감싸면은 뭔가 또 특별 기능이 생기나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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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마법사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자 한번 맛좀봐라 맛좀봐라 맛있게 맛좀봐주세요 시시코너 오픈합니다 어때요 불맛이 으데 얼음맛이 으데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아유 서김더 걱정하지마세요 많이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수수대로 즐겨주세요 아유 재밌네 확실히 키우는 맛이 있어 교차 화력을 올리냐 불이 아직 한개밖에 없었죠 불 개수를 한번더 늘리자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아주 훌륭해 자 써클 데미지를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애 잡아주고요 몸통 조금 더 늘리고 아 잠깐만 피관리 좀 하자 자 무빙에 신경 써야 돼요 이거 슥삭슥삭슥삭 아이고 이런 귀여운 애들을 그냥 바로 감싸서 스네이크 뱀쪼르기 온 자 다음은 누굽니까 까룰까룰까룰까룰 노래로란 아아 어림없어요 바로 컷해주고요 피해복 나이스 심스테이지 가겠는데 진짜 첫 도전은 바로 30스테이지 쭉 했는데 이 페이스면 설마 이 배배배밤의 재능이 있는건가 좋아좋아좋아 다음 스킬은 뭡니까 뭘까요 오케이 화력 올려줍시다 어 뭐야 보스야 중간보스다 나르는 깨구리 왕 날개구리 자 이때는 샥 서클 데미지로 아야 데미지로 조금 무빙 치면서 피해주고 바로바로 때려줍시다 아하 컷 공격속도 서클 포탑 공속이 내가 봤을때 좀 더 중요한거 같기도 한데 아닌가 서클 포탑 공속이 제가 봤을때 더 중요한거 같아요 공격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은 좀 더 많이 공격할거란 말이죠 뭐가 많이 날아간다 이제 예이 분노개구리 분구리 니가 화나면 어쩔건데 어쩔거냐고 안돼요 불 하나 더 나왔다 이거 진짜 완벽한 불뱀으로 한층 한층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어요 이거 봐 불 나가는거랑 뒤에 이제 어 우리 꼬무리들 마구마구 공격하는거 보이세요 어 우리 아이스 불뱀이 감당 안되거든요 아이스가 하나만 껴있어서 짝 애매한거 같기도 한데 이제 슬슬 와 불 영역 마스터 3단계가 왠지 마스터일거 같은데 나나나나나나나 우와 하하하하 하늘에서 야 이게 답이었네 우리 아이스 불뱀이 너무 쎄지고 있어요 오케오케 어 컴만 뭐지 도로도 감당이 안돼 지금 하늘에서 계속 헬파이어 지옥불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안된다고 이게 갑자기 좀 애들이 좀 많이 단단해졌네 30스테이지 뚫어보자 다음 뭐야 공격력 20% 업 넌 죽었다 니네들은 슬라임킹 두번째 중간버스 등장이군요 바로 뚫어줄게 오 아프지 이거 쪼끔 많이 아플거야 그냥 불이 아니라 지옥불이거든 싹 쓱 싹 싹 싹 싹 싹 싹 와우 원래 제가 예상하기로 한 20스테이지에서 맞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뚫어버렸네요 공격력은 충분한거 같으니까 불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다익선 공격력 플러스 40% 이거 니들 이제 진짜 숨도 못 쉰다 무호흡 딜링 간다 편식 얌 엥 많이 찼다는데 아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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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불뱀이... 아 너무 아쉽다... 안 되겠다. 이거 30스테이지까지 빨리 가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우리 응예뱀은 불뱀을 넘어서 한 단계 더 지납니다. 바로 현질뱀으로 말이죠. 딱 봐도 겁나 세 보이죠? 이거 6개 다 합치면 그냥 슈어퍼 울트라뱀 되는 거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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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코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 두 개를 받았는데 100이랑 300개? 한 번밖에 도전을 못해? 어머나, 쉽지 않은걸 이거? 일단 2800원으로 우리 맛만 한 번 보자. 일단은 먼저 고급 상자 세 번 깔 수 있거든요. 얘부터 한 번 해보자, 제발. 오랜만에 진짜 복귀다, 민처포탑. 꺼져! 아, 레어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에픽이라도 주세요! 럭키 가이 휴지! 할 수 있어! 난 넌 믿어! 나와라! 에픽! 핫! 피카츄! 아니야, 할 수 있어! 한 번더! 에픽! 핫다! 노우! 노우! 다이아 2,500개가 있죠. 아, 이거 10회 열기하면 무조건 에픽 장비 한 개는 나온다는 거야. 나와라! 앗! 찰! 바로 에픽? 용자포탑! 에픽 온! 와, 이거 진짜 확률 쉽지 않네, 진짜로. 이거 S급은 이거 어떻게 해야 나오는겨? 38번 해야지. 어, 맞다. 일단은 어깨가 봅시다. 에픽 장비, 용자포탑. 공격력이 10% 늘어나고요. 보너스 데미지 20%인가? 자, 가보자! 뿅! 한 방, 한 방. 이야... 이게 현실의 맛인가? 이거 이 정도면은 30스테이지 가야 할 수 있겠지? 자, 반통총알 지금 두 단계 다 올렸거든요. 이런 게 장난 아닌데? 이거 보스 잡을 때 괜찮겠어, 자연이. 아, 이거 근데 좀 맞아도 어때? 체력이 천인데. 자, 순식간에 20스테이지까지 왔어요. 뒤에 보시면은 우리 자연이가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공격 속도, 공격 증가, 그리고 관통화살까지 그냥 풀로 업그레이드 상태가 된 아주 핵사기 끝판왕 자연뱀입니다. 위로 한번 볼게요. 도도도둥! 보스 한 방에 뚫리는 거 봐! 야, 이거는 30스테이지 못 깰 수가 없겠는데? 잠깐만, 이거 28스테이지가 왔고 이제 순서히 30스테이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이거 긴장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나 쎈데? 특히 이거 지금 보스에 특화돼 있을 것 같거든요. 반통 데미지가 무려 지금 데미지가 한 방에 다 1500데미지가 나와요. 보스야, 들어가라. 마지막 스테이지. 잘하게 민지lled. 자연 밴뱰뱰뱀뱈뱀뱀뱀뱀뱀bodv 자연 밴아라라빠뱀 크 verf 우아아아아아아ㅏ сов 아아아… lóg 탁 chips 1 클리어!! 엔뎀 뎀 뎀 뱃뱃뱃뱃뱃뱃 워아아아아아아아악 클럽